잠자리 좀 봐, 지금. 아니, 이거 캠이야, 캠. 아, 캠이야, 이거? 아, 드론이었어? 거의 동시간이네. 약간, 뒤로. 뒤로 하고. 엄덕이, 목이 물려서 자원 좀 하고 올게요. 자, 박정태 한 번 보여줘, 박정태. 거의 스택촌에 얼굴이 있어. 박하니는 알지? 몸 푸른데, 30초야. 죄송합니다, 요새. 박해 선수 은퇴 잘하시고, 잘 쉬고 계시죠? 윤창호 꼭 개정 이후로. 준석이 형, 도와줘! 준석이 형! 지금 어디, 어디 있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못해, 파도는. 문대호, 문대호가 자석에 들어갑니다. 문대호, 너무 미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경기를 끝내는 역전. 박병원 약간 가까이서, 박병원. 너무 못해, 파도는. 그다음에 도원다, 황재규. 오재현 열사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오재현을 타고, 타고, 타고. 자, 오재현은 벤트를 던졌고. 오잉. 형, 그새 신발 그린맨이라도 그거 싶은 거야? 샀어, 새로 샀어요, 그린맨이라서. 그린색 화장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협찬은 어디서 해주시죠? 자, 누군지 하나? 최준석. 일단은 이제 대에 바라볼 쪽 넣고. 공을 던졌습니다! 최준석이요! 장난이. 너무 못해, 파도는. 문견이 아까 이렇게 모아서 해, 모아서 이렇게. 왔다, 섰다. 빠져! 끝내기! 일단 그럼 내가 박병호부터 할게요. 얼마 전에도 저기 또 보고 왔잖아. 하고 오다가. 똑같이, 똑같이. 깜짝 놀랐어. 이 뭔 개XXX. 자, 안재규. 갔다, 갔다. 갑자, 옮겨, 빠져. 파울 타고, 확인하고. 미치야, 나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거 원하는 거야, 이런 거를. 헛소리 하지마, 이XX. 자, 오재현은 살짝 자세 자체가 이미, 어? 일본을 얍삽하게 지금 본 거지. 아니 형, 자타자라니까. 아, 자타. 하아악! 내 오재현 전문가야. 칠 때? 그렇게 안 넓거든. 치고? 배를 내밀고, 배를 내밀고. 오케이, 간다, 간다. 평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해줄 거야. intuit主 인인들 해줄 거야. 재밌는게 봐. nhi 왜